자, 뒤에 준비된 것처럼 이번에는 양궁입니다. 신발 양궁. 네, 그렇죠. 신발로 되는 양궁입니다.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하이터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 같아요. 아니, 한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공격을 만들기 그냥 한, 둘, 셋, 넷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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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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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. 아, 괜찮아. 괜찮아 오바한다 오바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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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격이 되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약하게 해야 해 자 가자 시작 아 진짜 어려워 아 예거 여덟 아홉 열 오우 네 잘 돌았죠? 하하하하하 듀ett 근데 были 문제에 대해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난이 형인 것 같다니까 Tuvika meant to walk mates 얼굴 엄청 빡해져 자 열 열 하나 둘 셋 왕랑 왕랑 사랑합니다 아 진짜 귀여워 진짜 웃긴다 여기서 슈가양이 먹으러 가면 형은 또 슈가양이 잘해 그렇지 자 준비 시작 예 진짜 웃겨 4 2 3 4 4 4 5 무슨 예전이냐고요? 나는 나 야 아 미안하다 AI 재밌다 야 ladies 슈가양이대로 nella 이거 근데 그 재미있다 이거 자 김, 남, 중 시작 하나 1 3 5 6 7 시작 집중해봐 집중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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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너무 세게 던졌다 야 이거 진짜 안 돼 지민이 형 이름 안 돼 지민이가 잘해 이겼어 이겼어 형이 들어가게 되면 이겨 1 2 3 1 2 3 8 10 11 8 8 야 이거 무조건 가볍게 던져야 되네 시작 5 야 너 등기에 바코드 있다 6 8 9 10초 야 2등 했지 2등 했지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다음 게임으로 맞히죠 고마워요 1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